한 40대 운전자가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났습니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는데, 이 운전자는 무면허인 게 걸릴까 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검은색 차량은 좌회전합니다. 신호위반입니다. 바로 뒤에 있던 경찰차가 갓길에 세우라고 정차 명령을 합니다. 이 차량, 무시하고 달립니다. 그대로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진입해 속력을 냅니다.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려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앞지르기를 합니다. 점점 속도는 올라가고 경찰차와 거리는 멀어집니다. 시속 200km를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추격전은 터널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도주 차량은 차선을 연이어 바꾸고, 앞선 차량을 피해 갓길로도 질주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세워야만 하는 상황. 앞을 가로막기로 합니다. 도주 차량이 앞차에 막힌 틈을 타 경찰차가 초월해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막습니다. 결국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도주부터 검거까지 6분여, 9km를 달렸습니다. 18시 15분이면 퇴근 시간대거든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잡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40대 운전자는 무면허 사실이 탈론할까 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면허를 감추려고 달아난 이 운전자,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